안녕하세요. 카톡에서. 현재의 카톡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 나에게 스토킹을 하는 친구 성가식 하는 친구를. 완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귀찮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혹은 내 카톡을 계속 본다던가 계속 쓸데없는 말을 긁는 사람을 완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차단하기 전에는 현재 화면에서처럼 나의 프로필 사진, 배경 화면, 카카오 스토리 등 모두 볼 수 있지만 차단 후에는 현재 화면처럼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 카카오 스토리 등 보이지 않고 톡 전화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물론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현재 여기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요 사람 아이콘 있죠? 사람 아이콘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통화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구구구 이렇게 되어있는 게 있죠? 이것을 선택하면 안되고 완전 차단을 하려면요. 지금 이제 차단하려는 사람은 제가 이 사람을 차단하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성가시게 합니다. 아주 괴롭혀요. 귀찮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을 차단할 때는 이걸 대화창을 터치하면 이런 대화창이 나옵니다. 나왔을 때 여기에서는 차단이 안됩니다. 대화창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사람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아래쪽에 사람 아이콘 있죠? 여기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현재 여기 있죠? 인성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을 완전 차단하려면요. 먼저 이걸 길게 누릅니다. 이 사람의 이 이름을, 별명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딱 누르면요. 이와 같이 차단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차단. 하단에 차단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차단. 그래서 이걸 차단을 터치하면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단을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세요.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하면 차단한 친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으며 친구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이 사람이 삭제됩니다. 차단 여부는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차단하면 상대방이 차단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요. 보내지면 나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저한테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확인을 터치해서 차단을 하겠습니다. 차단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차단했는데도 상대방은 나의 이렇게 차단했지만 상대방은 나의 프로필과 뒷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현대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의 카톡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대화창에서 상대방이 인송이라는 사람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여기 점 3선을 터치해서 다시 목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석송 영상작가 이것을 터치하면은 나가 지금 인송이잖아요 위에. 터치하면은. 이렇게 터치하면은 여전히 여기에서 보세요. 여전히 차단해도. 프로필 사진과 배경 배경 영상과. 그리고 하단에 카카오 스토리도 보입니다. 차단만 해가지고는 계속 나의 것이 보입니다. 그럼 이것까지 완전히 안 보이게 하려는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단했을 때 상대방의 나의 프로필 사진. 배경 영상 카카오 스토리 다 안 보게 하려면요. 일단 아까 그 사람 친구 목록에서. 친구 목록에서 차단을 한 다음에. 요 위에 우측 상단에 보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서 아주 완전히 차단해 볼게요. 설정을 터치해서. 여기서 설정을 다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서 친구 관리가 있을 때는 친구 관리로 들어오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전체 설정을 터치하면 됩니다. 전체 설정을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친구라는 것이. 친구. 친구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친구 메뉴를 터치하면. 최하단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친구 관리에서. 숨김 친구 관리와 차단 친구 관리가 있어요. 숨김 친구는 그대로 친구 관계는 유지됩니다. 되지만은. 내가 친구가 너무 화면에 많이 뜨니까. 찾기가 힘들어서. 별로. 자주. 메시지를 주고 받지 않는 사람은. 숨김 친구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차단 친구 관리. 여기에서. 완벽하게 차단 하려면은요. 차단 친구 관리. 이걸 터치합니다. 차단 친구 관리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래서. 이. 저는. 차단한 사람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 위에. 차단한. 아까 조금 전에 차단한 사람을 여기에서. 금식을 합니다. 제가 금식을 해 볼게요. 터치해 가지고. 네.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금식을 하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여기 떴죠. 메시지 차단이라고 돼있어. 메시지 차단. 메시지만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프로필과 뒷 배경과 카카오 스토리 다 차단하려면요. 관리 있죠. 관리. 이걸 터치합니다. 관리를 딱 터치하면은. 현재 여기 보시면은. 메시지만 차단한다. 여기에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세요. 메시지 차단. 프로필. 비공개.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터치하면은. 모두 차단됩니다. 그래서 요걸. 딱 터치하는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차단과 프로필. 비공개. 이걸 터치하고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차단을 해제하고 싶으면. 차단 해제를 누르고서. 차단을 해제하면 되겠죠. 이때 차단 해제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은. 차단 해제를 터치하면은. 여기 확인을 누르면요. 다시 친구 등록 할 거냐. 혹은. 차단만 해제할 거냐. 물어봐요. 다시 친구 등록 하고 싶으면. 친구 등록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친구 등록 하기 싫고. 중립적인 관계로 있고 싶으면. 그대로 해지만 하면 되요. 자.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메시지 차단 및 프로필 차단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 보세요. 이 화면에 보세요. 아까는 메시지 차단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래쪽에 조금만 글자 보세요. 메시지 차단. 프로필 비공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이렇게. 나의 카톡을 전혀 못 보게.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성이란 사람의 카톡에서. 제 프로필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내가 차단한 상대방 스마트폰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 삼선이 있죠. 삼선을 터치해서. 여기에. 석송영상작가. 여기 있잖아요. 석송. 석송영상작가가.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요. 자. 현재 보세요. 석송이라는 사람이. 나를 차단했으면. 이와 같이. 프로필 사진도 안 보여요. 아까는 잘 보였죠. 배경도 안 보여요. 다음에 여기 카카오 스토리라는 것도 있었죠. 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일대일 채팅과 통화하기 요거만 보여요. 물론 통화를 터치해도 통화는 되지 않습니다. 통화를 되지 않아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차단당한 사람은. 일대일 채팅해서. 채팅을 해가 내가 보내더라도. 상대방인 석송은.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도 아무런 답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 한 삼사일 지난 후에까지 반응이 없다면. 차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카카오톡에서. 완벽하게. 상대방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here. 아침. 앞으로. 수실. 알림 & 앞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